자, 하나, 둘, 셋 오리와이! 건우 엄지 벗고 어? 이거... 오! 뭐야 뭐야? 뭐하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서 보여? 아, 큰일 났네. 아이, 아이, 큰일 났네. 자, 대니! 오, 이거 무슨 사고... 자, 대니!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달리님, 바꿔주셨어요? 어. 지금 잘 나와요?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멤버들. 인사할까요? 네! 와, 진짜 딱 천이야. 타볼게요. 네. Just Burn! 안녕하세요, Just Burn입니다. Just Burn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Just Burn입니다. Just Burn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Just Burn의 B입니다. 안녕하세요, Just Burn의 B입니다. 확인, 제 얘기할래? 내가 제 얘기할게요. U? 아니야? Burn이니까 U. 아, 저게... 어, 저게... 송사원! 어, 저게 송사원! 이거 아직 신입이 씨... 아, 잘 몰라요. 아직... 사원님 중에 이 분이... 제가 좀 화나가지고... 아, 저게... 아, 진짜... 아, 저게... 아, 저게... 저희 오늘 뭐 해요? 아, 오늘은 그... 어... 아, 칠판으로... 아, 칠판으로요? 네네네, 칠판으로요? 아, 네. 아, 그래, 송사원님... 말하면 안 되는지... 근데 말하면 안 되는지... 목소리 자꾸 들어가는데... 아, 네.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지... 더 이상한데... 아, 나 진짜 솔직히 말해... 상상은 진짜... 정신 차려! 아, 네. 도전... 아, 계속 뭐랄까? 뭘 한다니까? 먹방 할 거... 먹방 할 거... 먹방 할 거... 먹방 할 게 이 자식들아! 어머! 아, 우리... 맨자식으로 지금... 아, 진짜... 아, 네. 먹방... 먹방... 송사원님 프로닉한 거... 그러니까... 프로닉한 거... 오늘은 먹방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냥 목소리 나오실래는데... 어, 우리 송사원이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얼마나... 어, 얼마나 됐지 송사원? 저... 아니...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기존에 또 틀을 깨는 거죠! 아, 저네요? 목소리를 내셔도 돼요! 저는 뭐 한 달... 이제 한 달... 아, 들어온 지 한 달... 근데 에이스예요! 지금 마케팅팀 에이스고 일을 되게 잘해요! 아... 한 달? 네, 한 달! 월급은 받으셨나 봐! 그러니까... 월급 받으셨네... 드렸어요? 어... 그거는... 아직 열정 페이 아닌가요? 열정 페이? 네, 내가 월급 루칸이야, 이 친구! 이 친구!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대리님이 일을 안 해서 몰라요! 그래서... 네, 그냥... 뭐 하세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안 보여요!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데뷔하세요? 근데 혹시 이 아이패드 주인이 누구시죠? 아이패드요? 아, 일단 제가 하는 말부터 듣고... 아, 근데 이게 중요한... 아, 네, 네, 네...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아이패드 제껀데... 아, 근데... 배경화면이... 제 얼굴이... 그 화면이... 제 얼굴이... 아... 저희를 너무 아끼시나 봐요! 아, 당연하죠! 아티스트님들을 당연히... 네... 벨로리에 낙서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일...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임을 하시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어... 나중에 이제 하실 수 있게... 제가 미리 한 번... 이제... 랜덤... 랜덤으로 이제... 어... 랜덤으로 그... 뽑으시면은... 이거... 그러니까... 식기, 식기! 식기, 식기! 아, 아니, 아니... 식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아티스트가 식탁을 해도... 아니, 아니... 식... 식... 식기요! 식기!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뽑으셔서 그걸로 드셔야 돼요! 어... 재밌죠? 네, 재밌는데? 네, 제가 준비했어요!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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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은 하나씩 빨리 먹어볼까요? 아,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먼저 한 입 먹어봐야... 어, 드시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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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저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어, 이해해 주세요. 젓가락이 원래 그 맞어? 네, 맞아요. 아, 그냥 먹고 싶다. 네, 맞아요. 이거 순살. 이 친구 본명이 베인이에요, 베인. 아, 외국 이름이요? 네, 네. 바인? 유학 바식. 어, 잠깐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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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 거죠? 오! 아, 네! 왓다르 유투맨 브로! 뭐하세요? 아, 올림이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 여기 뽑기를. 아, 한 명씩. 아니야, 아니야. 아, 다 같이. 아, 네네네. 어, 저희. 누구부터. 아니, 아니, 잠시만요. 누구부터. 아니, 송성아님. 네? 저희 이걸 틀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 아, 저스트 번인데. 아니, 아니, 저스트 번에서 이제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줄인 거예요, 여기가. 아, 컴퓨터가 잘 모르겠으신구나. 이게 저스트. B, U, R, N 있었죠. 당연히. 근데 줄인 거예요. 센스가 없어서. 이 정도는 저희 넓은 아래하고. 네네네. 그럼 누구부터 공개할 거예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 네.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What? 어,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아, 농용 젓가락. 이거 원래 평소에 쓰는 거잖아. 맞죠? 번호 형 원래 이걸로 하죠. 번호 형 원래 이걸로 쓰잖아. 이걸로 드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워서. 내 앞에 핑크색 뭔가. 아령 같은 거 보이는데. 아, 일단은. 어? 쉬운 건. 보여주시겠어요. 튀김 젓가락.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저거 긴 거. 이거 반띵해서. 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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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걸로 왔는데요? 보여주세요. 밖을 기억이 없네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로. 아니, 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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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괜찮죠? 자, 여러분. 봐봐. 나이스. 와. 아령 포크. 아령 포크. 아, 아쉽네요. 이걸로 먹으면 되나요? 어, 죄송해요. 무거워서. 내 건 뭐야? 운동 좀 하시네. 오, 남아있네. 그게 남아있네. 아, 세노 거. 가볍네요, 굉장히. 다음분. 뭐예요? 다음분은 손가락으로. 스즈게. 오. 이게 좋네. 이게 좋아. 근데 스즈게는. 이게 너무 길어서. 내가 그거 꽝이어서. 하나 부숴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젓가락. 치킨 먹고 싶어요. 아니, 치즈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대리님.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귀엽고. 저도 먹고 싶은데. 치킨 내가 갖다 줄게. 야, 젓가락.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은데. 치킨 내가 갖다 줄게. 야, 젓가락. 감사합니다. 야, 젓가락 부서졌었다. 어, 그냥. 아, 젓가락이 아니고. 이쑤시게. 아, 그게 부서졌으면 그냥 드셔야 돼요. 죄송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이때요, 이때요. 이거 젓가락으로 쓰세요. 어, 무슨. 어, 왜 이렇게 매워? 이거 두 개. 아, 이거 오리지널로 식은 거 아세요? 아, 뭐요? 뭐요? 아, 매워요? 아, 매워요? 아, 그냥 드세요. JMC 그냥 드세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베인 보다가 잘생기면 순이 턱 막혔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형님, 성사님, 저희 필터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필터요? 어, 뭐 어떤 걸로. 거기 보시면 필터들이 있거든요. 필터 바꿔달라고요? 네. 필터. 입건가, 입건가로. 대리님. 필터 어떻게 바꿔요, 대리님? 혹시 저 여기 치킨 한 조각만 줄 수 있을까요? 어, 대리님. 아, 대리님. 아, 대리님. 대리님, 제가 대리님. 아, 대리님. 다들 뼈는 여기다가 주시면 돼요. 네. 어, 네. 그래요. 저희 애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대리님 짱. 빨리 필터 바꿔주셨나요? 어, 임진이 왜 안 먹어? 공주라서 그래. 아, 맞아요. 공주. 저 임공주라. 잘 먹은게요. 배고파. 어, 고마워요. 배고파. 아, 근데. 원래 엽떡이랑.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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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올리비 사랑. 사랑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야, 임진아 좀 먹어라. 예. 예. 아, 재밌게 좀 해달라고. 본인의 얼굴만 먹으면. 아, 저 다이어트 안 합니다. 임진아 다이어트 엑스 안 돼. 아, 네 다이어트 아닙니다. 다이어트 엑스. 야, 잠시만. 난. 이거, 이거. 이거 제가 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좀 가까이 들어야죠? 어, 고마워요. 그냥 닭다리 파란. 아티스트님들 지금 너무 지루해가지고. 아, 지루한가요? 네. 조금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한번 카메라 돌려보실래요? 네? 제일 재밌는 거. 네, 제일 재밌는 거. 오케이, 오케이. 맛표현 한 번씩 한 명씩 갈게요. 그, 건우 님부터. 맛표현 갈게요. 무슨. 약간 광고 CF 하듯이. 치킨을 지금 두 조각자 먹고 있는데. 아, CF는 짧아요. 빨리 해주지. 아, 달콤해요. 아, 아니, 아니 먹으면서. 안 먹고 CF를. 음. 음. 오. 음. 와. 와. 도망가지 마요. 방금 맞으셨을 때 빠지시라고 한 거예요? 올리비. 올리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JM님 가보실까요? JM님 떡볶이로. 네. 네. 김 대리님은 일을 안 하... 어, 죄송합니다. 주집으로는 어디 있나요? 저 여기 있어요. 모찌모찌민. 모찌모찌민 뭔네. 모찌모찌민 뭐야? 아,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마. 지금 이대로 너무 멋있는데. 멋있는데. 다이어트 하지 말고 빨리 먹어줘. 응. 아, 나 다이어트 안 해. CF 안 하실 건가 봐. 약간 이렇게 좀 홈쇼핑 같은 가정 같은 느낌. 오오오오오 오케이 다음 도엽님 그 CF 하듯이 제가 큐 해드릴게요 기 adding 레디 액션 저 realities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송상훈 씨 씨는 뭐aggio 하고싶지 답글 Yoga melting 잘 들어 송상훈 씨 송상훈님밖에 목소리가 안 들었네 진짜 부분 쟤 지금 원이 다 귀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게 안돌아가요 이게 안돌아 어 됐다 어 어 나 오늘 짤릴 뻔했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미 짤리지 아 죄송합니다 Of course Why not? Why not? Why not? 2 2 2 2 2 2 2 2 2